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이제 진짜 고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조금 건강도 유의를 해야 되고 나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2월달인데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촬영하는 캐릭터의 제목을 보시면 3월 학력평가 똑똑하게 준비하자, 우리 새내기 고일들아 3월 학력평가 똑똑하게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지요.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딱 1학년, 나 고등학생이 돼, 두근두근두근두근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두근두근두근 하고 있을 때 학기 초에 적응을 하고 있을 무렵에 바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첫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 고일 친구들한테 이 3월 학력평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보자 라는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2020년 언제 시험을 보냐면 올해 3월 12일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야 라고 해서 적응이 될라나? 이따 한 점 적응을 하고 있겠지. 3월 12일 목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이날 하루 종일 시험을 볼 거예요. 하루 종일. 어디서 주최를 하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를 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수학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중등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얘가 내신 시험과는 다른 성격의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의 모의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실 거고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답니다. 그 중에 3월은 처음 보는 시험이겠죠. 그래서 걔는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내가 보는 시험, 수학 시험 몇 분 동안 보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총 몇 문제를 보냐면 30문제를 봐요. 30문항을 100분 동안에 푸는 거예요. 선생님 30문항 100분 동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의 호흡 자체가 되게 길어요. 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호흡이 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수 있다 보니까 30문항을 100분 안에 푸는 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다 맞으면 100점. 점수의 배분을 보면 2점짜리가 3문항, 3점짜리가 14문항, 4점짜리가 13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수 자체는 만점이 몇 점이냐면 이제 100점 만점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4점짜리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더 높겠죠. 근데 이제 4점이 13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13문제가 다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쉬운 4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3점보다는 4점이 당연히 어려울 거고 2점보다는 3점이 어려울 거고 자, 이렇게 점수 배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시험장에 가야지. 우리 1학년 친구들. 그치? 그러면서 모의고사 시험에 3월 학력평가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자, 이 모의고사 시험은 내신 시험과 선생님이 다르다고 했죠. 내신의 시험은 누가 출제를 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해요. 우리 학교 친구들만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적이 나오죠. 근데 이거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똑같은 시험을 봐요. 그러면 성적표가 나올 때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가 나오게 돼요. 전국에서 내 위치가 이 정도야? 라는 걸 알게 되고 나랑 같은 학년, 동일 학년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정도야? 평균이? 아, 근데 그 중에 나는 위치가 여기야? 자, 이런 걸 아실 수 있는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모의 수능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능 시험이 있고 내신 시험이 있죠. 그 내신 시험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모의 수능 형태라서 수능형의 문제를 처음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능형의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수능 시험의 모의적인 형태다. 수능 시험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월 학력평가는 고등학생이 돼서 나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이 대부분일 거야.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기 이어받아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중학교 때 좀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새로운 학교를 가면서 새로운 교복을 입으면서 새로운 교과서를 이렇게 받으면서 진짜 잘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의 첫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성적이 조금 잘 나오게 되면 긍정의 기운이 확 여러분들한테 붙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험이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뭔가 성적을 되게 잘 받아야지 라는 마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학교 수학을 이 김에 복습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농수학 총복습의 의미를 갖는다. 3월 학력평가는 선생님이 시험에서 어떠한 단원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할게요.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중농수학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표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도형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원이랑 삼각형에서 닮음이에요. 닮음 그리고 원에 관련된 모든 성질들 자,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고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 그랬죠? 삼각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쓸까요? 자, 닮음 무조건 나와요. 닮음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 삼각비 무조건 나옵니다. 삼각비 나오고요. 피타고라스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단원이랑 섞일 수 있어요. 원이랑 나머지 방정식이랑 다 섞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충분히 복습하셔야 되고 사각형에 관련된 거 뭐 평인사변형이라든지 뭐 사각형들 있잖아요. 성질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은 밑바탕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뭐 등변사다리꼬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산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의 도형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출제가 됐던 30번과 21번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거든요. 오답률이 제일 높은 30번도 21번도 다 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2020년에 꼭 난이도 높은 게 원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형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려면 원이 등장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함수 파트에서는 1차 함수 직선이죠. 자, 2차 함수 당연히 중요하죠. 2차 함수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랑 이어지는 2차 방정식 자, 이 둘의 관계는 뗄려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경우의 수랑 통계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확률이죠. 경우의 수 확률 그리고 통계 뭐 최빈값, 중앙값 자, 이런 것들 복습하셔야 돼요. 통계 파트에서 꼭 문제 출제되고 확률 파트에서 문제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기본적으로 푸는 거라든지 실수 뭐 순환소수, 유환소수, 무리수 이런 어떤 수체계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한두 문제씩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동수학 총복습 전반적인 이 내용을 다 기회가 따로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복습을 선생님 중학교 때 거 교과서, 중학교 때 거 참고서 가지고 하나요? 아니요. 기출 문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 2018, 2019 3개년 기출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3월 학력평가 이 앞에 있는 2016, 2015까지도 난 더 욕심부려서 풀어볼게.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 3개년의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이 3월 학평의 문제들을 풀면 자, 여기 안에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아,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해설편에 나와 있거든 출제 의도 보시고 그 부분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랬을 때 중등의 참고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사이트, 내 홈에 선생님 홈에 공개 자료실에 3월 학력평가 1학년 거 선생님 기출 문제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친구들은 다운받으셔서 무조건 풀어보시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시험장 가는 거하고 전혀 모방기 상태로 모의고사의 문제 자체를 잘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거하고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선생님 이 모의고사 잘 보면 이게 성적에 들어가나요? 이 모의고사 시험은 여러분들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입시에 반영되는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했잖아. 모의 수능의 형태라고 그리고 중등 수학을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똑똑하게 이렇게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첫 스타트부터 조금 선전해서 긍정에 기운받아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3월 학력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치? 우리 친구들 입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많이 축하하면서 3월 학력평가도 좀 똑똑하게 대비하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선생님 홈에 문제, 기출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준비하시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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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